최근 대만과 오키나와의 지진 발생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만과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 이후에 교수 지역에 지진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월 22일 교수 효과나다 규모 6.6의 강진 이후에 교수 지역에서도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발생을 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이 겹쳐졌습니다. 2월은 2년 연속으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군발 지진 이후에는 일본의 대지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우려가 됩니다.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은 반면에서 의원 단위의 장기의 지진 전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부지방을 살펴보면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에도 기후 나가노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고 최근에도 기후 나가노에서 증가하는 것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중앙구조선단층대의 폭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또한 이시가와형과 지바현의 남북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 역시도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이시가와형과 지바현의 남북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의 패턴이 오늘 2월 9일 오키나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발 지진의 영향으로 지진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은 과거 데이터를 봐도 장기적인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오키나와 지진이 후에 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3월에 이시가와형 노도반도 대지진과 2007년 7월에 니가타형 주에스 지역 대지진이 있고 동일본 대지진 역시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과 연관성이 보여집니다. 물론 동일본 대지진은 여러가지의 경우에 수들이 함께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 역시도 동일본 대지진의 방아쇠 역할을 했었던 여러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라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올해 1월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진도 5강도 발생하면서 이미 대지진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2월 대지진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osu.